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! 제발! 한번 간다! 한바퀴만 돌려보자! 야 여왕이 필이랑 넷필이랑은 조금 별도지요? 130겜 한번 써보자! 여왕이 필이랑 넷필이랑은 조금 별도지요? 자 일트! 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자자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응 형은 괜찮아요 아 하찌 왜 계속 나오니? 어휴 응 하찌 헤르메포 어 루피 몽키디루피 뿌찌뿌찌 자 일트를 날릴 것 같아요 자 일트 날렸어요 자 2회차 바로 가야죠 한번 시작했으면 그냥 쭉쭉 가야돼 이제 황금길 한번 타죠 안타네 불안띠 이제 황금길 한번 타죠 안타네 오! 아 아 예 그럼 갑니다 자 1징배했어요 지금 1징배 이트에 1징배했습니다 이트에 1징배 그래도 지금까지 본 징배는 제왕이가 제일 잘 쓰죠 오우 아 와 야 이쯤되면 진짜 악연이다 악연 씨 와 진짜 엄청난 악연이다 엄청난 악연이야 미스 오이선데이 와포르 바르톨로메오 아주 3대장이죠 아우 아우 느낌이 좋지 않다 3트에서 0개 나올 것 같거든 아우 끝났다 어어 제발 아우 끝 끝 끝 끝 아 징배 아 아 자 일단 징배를 얻었어요 지금 3트로 바로가면 분명히 하나도 안나와 뻔하지 어 자 3트 갑니다 자 출발 띠 오케이 원래 3트에 금길 못하 근데 일부러 내가 지금 시간텀을 둔거거든 이것 좀 나름 그 작전이 성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트에 검수 잘나와요 진짜 더두덜도 말고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 한 바퀴 한 번 진짜 신샹에 내가 몇 개를 알렸는데 현재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반다이에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어 한 번쯤은 3트에 금길 같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검수가 뜰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여태껏 반다이와 함께 일련여과를 원바러로 해온 결과 보통 메인 캐릭터를 줄 때 아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아 쿠페롱아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개극혐입니다 아 막트에 막트에 검수가 뜨는 각이었는데 이씨 아 이럴려면 금게이 타지 마라 진짜 이럴려면 증대 나온 것만 못하는데 아 스트레스 많네 아 요즘 안그래도 눈이 떨리거든 영양제 먹었는데 눈이 지금 떨리는데 지금 눈이 더 떨려 화가 막 차올라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꼼꼼해서 안 나올 것 같거든 사트 무료 갑니다 야 근데 금길에 페로나는 진짜 아주 극현띠 아니냐 진짜 아 자 계속 봅니다 봅니다 자 자 자 자 저 검수 뽑기 한 거 맞죠? 자 여러분 자 검수 뽑기 한 거 맞죠 저 저는 제가 검수 뽑기를 했다고 믿고 있어요 자 자 자 자 자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아 안나오다 아 아 씨 왓더 파악 아 아 아 아